전라도에서 이재명표를 4천표를 늘리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793 플러스 270, 3793 플러스 270을 8494로 적었다가 참관인한테 들켜서 수정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천표를 8천표를 적는 사람이 어디갔어요? 수정했잖아요. 아니 수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오니까 수정하는구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책임상무원 옆에 있으면 부담돼서 부담이나 잘못 걸어버려. 아가씨는 비교해. 괜찮은 게 지금 직접 테이크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좀 와봐요. 합계가 4천이었는데 어떻게 8천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니까 고치는구먼. 말 안 했으면 넘어갈 뻔하는데요. 네. 이의제기합시다. 이리로 와봐요. 아씨. 마스크는 좀 쓰고 하세요. 소리를 질더라도. 이리로 와봐요.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엉터리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개표 상황표는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니까 그때서 고치네. 8천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8천이. 4천이니까 8천으로 했다가 지금 4천으로. 계산기 자체도 맞지도 않는 오작이고. 천천히 하세요. 정성코 파에서 채우고 gloss화를 주기 은 boost beauty